죄송합니다. 오늘은 브로우스타즈.. 엉? 브로우스타즈가 엉? 뭐야 얘 이거 아니야 뭐니 내 브로우스타즈를 할건데요 지금 현재로서 브로우기랑 셀리랑 아까 촬영하기 전에 브로우기랑 셀리랑 다 탔는데 브로우기랑 셀리랑 못봤는데 아악! 야 튀어라! 응 아니야 튀어 일단 아 로봇 걸리겠다 응 걸렸죠? 까주지마 까주지마 로봇 공격해주지마 지적끼리 공격하라고 니가 까든지 좋겠네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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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아라 네 을 다음 공원은 다 치워넣겠는데 우리만 두개랑 영웅 말이 안돼 응? 응? 어 브래미크서 아직도 내 팀이죠? 골랐죠 여기서 포위해도 되겠다 아 저기 포위하자 포위 이제 죽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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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죽여 아니 다시 죽여도 되잖아 아 풍풍이 못해 그래서 지우는 그 다음은 이거입니다 바로 파워플레이 파워플레이 게임은 스타파워 있으신 분들만 할 수 있어요 저는 니타 스타파워가 있기 때문에 니타 스타파워로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빠마바라마 좋아요 허락 먹어먹어 너 우리꺼야 로봇은 우리꺼야 그렇지 잘했어 어 이거 갖고 싶었는데 타로 이거 타로씨 우리 어디서 얘기해 주면 없다 아 아 어 빨리 조립해야지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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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어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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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어디서 부풍을 쏟는데 부풍에서 흔드는거 아닌데 큰일났네 아 아 아 아 그럼 우리가 이긴다 아 아 아 아 아 펄트 105 보세요 이거 11원에는 이건 제가 받을수있어요 개구리죠 ケワ그 벝 PA chamado iese 꺠 꺠 꺠 꺠 꺠 꺠 꺠 아 길 내주라 곧 너희한테 승리는 없을 것이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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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부탁한다 여기를 적덕만 해도 상관없고 궁금한 쑤쑤쑤쑤쑤 아 여러분 소드실도 나오신 거 아세요? 어제 바로 출시를 해가지고 저는 어제 어제 와가지고 바로 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딱 놀이 뭐 여기 utch 아 테이크 다운이 리액이다 아 아 앞치는 아 배가 주인문리 아니 부스가 어디있는지 알고 옮겨 그래야 해 0 마약 등독 정 안돼 마약은 나쁜거에요 아까 약간 아까 걔 막 굳지라는거 어 뭐야 여기 화장실 어 뭐야 이런것도 있어? 이거 무슨 면역 시간이야 이렇게 이렇게 못 때려 이걸 계속 때려야 돼 드로피아 넣자 아 순이 8이잖아 빨리빨리 해야지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아 아 왕이 왕이 dead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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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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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관적으로 이번에 빠따라는 말은 약간 써서 그래 이번엔 약간 써서 그래 아 진짜 거짓이 아니라 약간 빠따라는 말 약간 썼어 어? 거짓 좋아 이번엔 진짜 빠따에 빠도 안 들어가면은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마지막에 이리하면 그래 빠따도 안쓰니까 빠따을 말 안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부터 안쓸게요 빠따 드시이 근데 이 배트 뭐가 얼굴에 달려오는게 약간 흠흠 징그러워요 이거 한바퀴 더 열고 자세히 보세요 여기 얼굴 보세요 여기 얼굴 한 바퀴 돌잖아요 전 독원행정 생쥐야 전 독원행정 생쥐야 아 그 일본말 알았으니까 이렇게 잘 피해야잖아 어? 이번엔 그 소리 안하는데 죽은 거고 얘는 그 바퀴 때문이 아니야 아무튼 얘를 쓰면 안 돼 지금 18랭크에다가 위험해 저도 위험한 존재야 자세히лушай 내 파이퍼 바라바할 파이퍼 컴 겟랫 왜 아니 아까 내가 빠따라고 얘기할때는 하거나 안하거나는 죽었는데 이번엔 내가 왜 비비한테 죽냐고 비비 프랭크는 뭐지? 근데 프랭크 9으로 골 막을 수 있는거 아세요? 잘만하면 홍홍님은 일본님이야 안되미는게 좋을거같아 지금 티밍했어 지금 티밍했어 티밍은 왜 안해? 아 저 녀석도 티밍하죠 어디 보자 티밍 놀이 언제까지 갈수 있을까 와 계속 티밍만해 여기에서 딱 공격하면 비비는 딱 끝나는거지 뭐 아직 1위 안갔어요 1위 갈 때까지 막판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1위 가면 막판입니다 이번엔 1위 가면 막판입니다 이번엔 1위 가면 막판입니다 이거 뭔소리야 이게 아 이거 뭔소리야 썼나? 확인해 줍죠 잠깐만요 지금 주워야될거같아 지금 주워야될거같아 지금 주워야될거같아 이따가 주워도 되겠지? 음 음 으음 아니 왜 줄로 해도 왜 이렇게 안 되냐고 나만 아니면 돼 왜 누가 까지 오오오오오 좋은 곳으로 왔네 어떻게 먹고 싶은데 못 맡겨 아 공채워줄 재물이 어디 있을까 어 피카츄? 응 거기서 왜 피카츄가 왜 넣을까 응 바본가보자 어 피카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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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가는 건데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껌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 장난감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